안녕하세요 키위인중 여러분 내계정을 눌러라입니다. 오늘은 20만기념 3행시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위 여러분 내계정을 눌러라입니다. 일전에 커뮤니티에 공지 드린대로 오늘은 20만기념 3행시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질질 끄는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신거 다 압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김 김계정 목소리만 들어도 개 존나게 정 잘생겼을 것 같다. 오케이 다음 키 키가 작고 인 인중냄새 심한 중 중년 남성 김계정 다음 이게 뭐라고 진짜 할 뻔했네 아직 그랬냐 다음 김 김밥 아니 누드김밥처럼 생긴 개 개정형 정 정말 현실에서도 탈모야? 다음 김계란씨 맞으신가요? 개 계속 보니 여기가 아니네 정 정말 죄송합니다 구독 취소할게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는 아니지만 대머리 아저씨야 다음 김 김계정형 20만 정말 축하해 내가 고기 사줄게 오 진짜? 개 계산은 뒤에서 할게요 정신없이 도망가버리기 다음 김계정님의 영상을 본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개 계속 만들고 이렇게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야말로 여러분 같은 구독자님들을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아 섹스하고 싶다 다음 김계정님 개 계좌번호 불러요 정 정말 불러주시면 돈 대림 아 진짜요? 저 국민 1호사 삼행시는 드립입니다 다음 기 키스해도 돼? 인 인사 말고 키스? 중 중고차 말고 키스? 키스 말고 새 김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개 닭보기를 치킨같이 하라 정 아이 성글 병신아 뭐 다음 분 김 김계정 덕분에 개 계기가 생겼어 정 정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네 결혼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뭐랄까 마음이 풍부해지고 어 사소한 일에도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꼭 하세요 결혼 자 이 밖에도 어떤 싸이 아니 구독자님들이 계셨는지 알아볼까요? 20만 구독 정말 축하해요 이어 레이디 이어 레이디 이어 레이디 이어 화면조정 김계정이라는 존버맨이 배그에 존재한다는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 개정의 키위를 무차들적으로 재배하는 M2포 그리고 카구판 정말로 빡친 김계정은 이내 골딩키위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김계정의 존버이야기 지금 당장 구독하세요 근데 웃긴게 이거 찍다가 평소에 나오지도 않는 플레이어건 떴거든요 근데 적들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그냥 위험용으로 쏴버렸어요 그렇게 그는 가즌 아양을 떨다가 죽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2,3위를 보도록 할까요? 먼저 231표를 받은 3위입니다 20만 축하해요 형님 근데 뭔 삼행시야? 그냥 주면 안될까요? 아니 미친 이게 왜 3... 네 3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782표를 받은 2위입니다 벅차고 설레는 마음에 황급히 카페문을 열어제꼈다 제발... 제발... 1분 1초가 급했다 눈물이 밀려나왔다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염없이 뛰다 도착한 곳은 그의 집아 어째서였을까? 그의 집 도어락의 번호를 모르는데도 알 것만 같았다 1,1,2,6 그렇다 이틀 뒤 이내 생일이다 정신없이 계단을 올라 이쯤 그의 방 조금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문고리를 열었다 침대 앞에 앉은 그가 보였다 그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그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떼어 꺼낸 한마디 이발 돈벌기 존나 힘드네 마지막으로 1,100표를 받은 1위입니다 김계정은 일루미나티이다 가장 먼저 사진의 유튜브 실버 버튼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다 실버는 원소주기를 표해서 47번이며 AG이다 AG는 아시안게임의 약제이며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에서 47대 16으로 핸드볼 파키스탄을 이겼다 핸드볼은 7명이서 하는 경기이다 핸드볼은 스포츠이고 올림픽의 평화의 상징인 고리는 5개이다 그러나 여기서 남는 숫자인 2를 빼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좀 쉬어야겠다 네 지금까지 구독자 20만명 기념 영상이었습니다 와 솔직히 다 장난으로 쓸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모두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힘이 되는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빡빡이 감동 먹었습니다 귀인종님들이 주신 사랑 정말 재미있고 또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변태짓 듬뿍하는 내 계정을 눌러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